안녕하세요. 걸스킹 미샤스, 클램입니다. 클램의 공식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. 아직 모르고 계셨다고요? 그럼 빨리 클릭 클릭해보세요. 저의 공식 스케줄과 멋진 사진 영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팬카페 회원 분들께 공개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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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클램과의 깜짝 채팅도 절대도 진입하시고요. 클램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팬카페에도 자주 놀러와주세요. 지금까지 클램이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